안녕하세요 전지신당 하정보살입니다. 오늘 영상은 1959년 기회생 돼지띠분들의 2023년 개묘회 신년운세 중 59년생 분들에게 찾아오는 2023년 좋은운세 대박운세에 대해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기준 태어난 생활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송 역시도 특정 한 사람의 사주로 신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9년생 돼지띠분들의 음력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점풀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변동이 되거나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리는 2023년 개묘회 찾아오는 좋은운세 대박기에는 집안에 상문이 있었거나 여러 형태의 터부정, 피부정 또는 빙의, 조상발전 등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기회들을 잡지 못하거나 스스로 그 기회가 찾아오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 쪽 제자분과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3년 운세 중 59년생분들에게 찾아오는 2023년 대박운세 대박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4월, 5월생분들입니다. 2023년에는 창업이나 취업 또는 이살등과 같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계기, 기회가 찾아오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특히 일과 관련해서 창업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다소 사람과의 마찰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출발이 좋은 시기에 첫 단추를 끼운 것이기 때문에 순조로운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운세에서 벗어나서 좋은 운세의 흐름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23년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서운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6월생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문서운은 부동산 문서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계약이나 문서합의, 시험합격 또는 관제문제 해결 등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관공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서에 본인에게 유리한 문서운이 들어온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큰 재물, 큰 기회 또는 금전 행제의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 8월, 12월생분들입니다. 2023년에는 금전과 관련된 일로 큰 기회가 생기거나 또는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인데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기회나 큰 재물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더욱 분발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금전 행제운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뜻밖의 금전 재물이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이 소위 돈이 되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귀인수, 귀인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9월생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귀인운은 금전 재물과 관련된 귀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전 도움을 주거나 또는 귀인으로 인해 재물 금전이 들어올 수도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일과 관련된 귀인으로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4월, 5월생분들입니다. 2023년에는 금융투자에서 부동산 투자까지 넓게는 본인이 하는 사업에 재투자 또는 타인이 하는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투자운이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전 재물이 들어오는 운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전체 사주나 상황에 따라 토지면 토지, 아파트면 아파트 또는 상가 등과 같이 시기적으로 본인과 맞는 부동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조상원력, 조상님들이 도와주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2월, 5월생분들입니다. 가장 확실한 운이 있는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조상원력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3년에 본인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나 목표가 있다면 조상 대우, 다시 말해서 몇 대 윗조상이 나를 도와주실지 조상 몫을 정확하게 잡아서 조상 대우를 하신다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목적, 목표를 이루실 수 있는 운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섯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3년에 조상 대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인연수, 인연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9월, 11월생분들입니다. 인연수, 인연운은 한마디로 이성 간의 인연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혼자이신 분들은 2023년에 좋은 인연수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결혼, 재혼 또는 둥그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관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3월, 12월생분들입니다. 2023년에는 관제 문제에 관해서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 생기는 관제 문제 역시도 억울함 없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다만 5년 이내에 집안에 상문이 있었거나 3년 이내에 털을 옮기신 분들은 예외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59년생 돼지띠분들의 2023년 운세 중 59년생 분들에게 찾아오는 대박 운세 대박 기회에 대해서 총 8가지로 나누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좋은 운세, 좋은 기회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